Q. 스카이 다이빙 2. 스카이 다이빙 22년 스카이 다이빙 아 진짜 말하지 말라고 왜? 방 웃겼어? 아니 왜 아니 스카이다이빙 얘기하잖아 이런 것도 괜찮겠다. 심플하고 같이 읽기는. 갑자기 통통한 앨범? 갑자기 통통한 앨범? 외계어 같은 건가? 푸시는 건가? 푸시는 건가? 우리는 하나도 없음이라서 똑같은 것만으로에다 짐지 없는 것만으로는 화면을 막고 있는 것만으로 놀랐습니다. 약간의ですね. 첫째는 나는 승관이 웃는 것만으로만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너무 웃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 당신이 음식을 안으로 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음식을 안으로 인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만으로 나왔네요. 완성! 아아아아아아 출발 공연 운동 아아 오우 오우 아, 우지야. 네, 이즈아. 우지야. 여기 상황에서 뭐 또 어떤 괴가 생각이 나? 자 간다 좋아 좋아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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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치우라고 모자 치우라고 모자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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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재밌겠다 고맙다 고맙다 골드 레드리엠 레드리냐고 근데 이게 진짜 기분 상할 거 같아 나는 아 진짜 기분 상할 거 같아 이거 콘텐츠인데? 진짜 진심이야 예능은 예능국 왜 진심이구나 진짜 약소를 하면은 혹시 몰라 명호가 이렇게 하라고 지가 막 돈 진짜 그런 순간 그럴 수도 있어 존맨타야 존맨타야 이 친구들 막 그때 당시 아이돌 3 무대에서 하면 선배님들 노래 정말 많이 시켰어요 나 끝난다고 야 아 너 뭐야 너 뭐야 나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멤버들의 이런 화기애애가 너무 좋다 잠깐만 흠수 형 얘기 듣자 이거 뭐야 샵에다 누가 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1호초 중에 싸운 멤버? 둘이 싸웠어 예 deal 아 아 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 하고 왔어요 네 워우 우아 수술 아 용기 잡 짠 양상 서로 네 인테렉티브 교류 에스콥터 추면서 와주세 에스콥터 요즘에 제가 뭐 말을 하거나 이랬을 때 안 통해요.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웃기지 않아? 아 별론데? 내 말 무시해도 돼. 너무 좋아. 우리 가사에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데 내가 내 의견 내는데 뭔가 소심한 거야. 약간 이런 가사는 어떤 거 같아요? 근데 제 말 무시하셔도 돼요. 아무 모니터한테 형 이쪽으로 좀 나가야 되잖아? 근데 무시해도 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크게 신경 쓰지 마. It hurts painful. Heart. No, that's a heart. It hurts. Heart. 형! 어? 힘 좀 써. 오케이. 뷰. 라운드 원. Fight. 뭐야? 에이. 뭐야? 에이. 예. 저예요. 꿈 수령이다. 잘 뱉었어! 잘 뱉었어! 잘 뱉었어! 잘 뱉었어! 잘 뱉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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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의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사의 부분을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소개가 적니다. 하지만 집사의 부분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21 배드쿨로 기대할게요. 2022년 스카이점 스카이다이빙. 아 진짜. 말하지 말라고. 왜? 방구 꼈어? 아니 왜. 아니 스카이다이빙 얘기하잖아. 자 나 브러디. 이거 좀 힘들어. 이거 좀 힘들다 진짜. 버논이 울 것 같지? 고추냉이. 와. 와. 씹자마자. 씹자마자. 그냥 씹자마자 섞어? 어. 아 이건 뭐야. 빨리 빨리 빨리. 이 필터는 아니라고? 알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세요. 아 그래요? 야 그러면 어때? 샵 어때? 샵끼리는 이제 서로 얼굴을 너무 자주 보니까 지겨워.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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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는 나오는데 삐딩 삐딩 따단 따단 연장 빠바바밤 삐웅스 삐웅스 삐이 어? 물 끝나고? 뿌 뿌 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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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해 주실래요? 빠바밤 자 클릭! 바라바밤 간식을 뺏었어 번호 하나 가져와 손자 넘겨 아 번호 하나 가져와 손자 넘겨 손자 넘겨 손자 넘겨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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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안 보여 예상 끝이 안 보여 예상 아드나이스 예상 이빨 예상 이빨 예상 이빨 유니크 울고 싶으시장 어쩌나 이빨 제로 아 체크인 체크인 손자 아 왜 본인들이 들어가면 2위는 또 어떠하니 처음만의 인생이 봅니다 처음만의 인생이 봅니다 Violence 유독 탑 탑 탑 3차 우리의 추억이 되도 없을까도 그 나를 꾸며주신데 내 속에 이를 불러주신데 아 제가 꽃가루만 던지고 놀라요 제가 도겸이한테 이거를 가져간 다음에 도겸아! 형이 널 꾸며줄 테니까 넌 뛰어주라 나는 이 꽃가루로 날 꾸며준다는 줄 알았지? 시작하자면 얼굴을 꾸며줄 줄은 몰랐지 그냥 내가 꽃가루로 얼굴 해버리고 나는 이 꽃가루로 날 꾸며준다는 줄 알았지? 시작하자면 얼굴을 꾸며줄 줄은 몰랐지 그냥 내가 꽃가루로 얼굴 해버리고 그렇지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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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오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안녕 ㅋ 나이도 러비 야, 나에게 놀라본 거 아니에요?